6,000. 6,000 루피아. 워터. 워터? 워터. 해서 음료수 값은? 그러면 저먹. 6,000에다가 4,000이니까 1,000. 1,000 루피아. 여기서 나는 첫 루피아를 번거래. 여튼. 잠시만, 잠시만. 아, 마. 오렌지 주스. 2 오렌지 주스. 워터. 3 워터. 물이고. 어, 어. 2 봤어. 오케이, 오케이. 2, 3. 오케이, 웨트, 웨트. 지훈아, 국수 나왔어, 국수. 드라마 말린. 아, 아, 웨이트. 밀렸어? 어? 아, 오렌지 주스. 오렌지 2개. 오케이. 4. 3, 3 봤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이스티, 오렌지. 하나하나 5번. 오케이. 2, 아이스티. 아이스티. 야, 오렌지 하나랑. 아이스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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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시훈아. 오케이. 시훈아. 너 이거 우리 지금 이거 1,000 루피아씩 우리 거 빼고 지금 잘 계산하고 있는 거지? 아니요, 일단은 이거를 계산을 해놓고서는. 계산 잘해. 맞나요? 그렇습니까? 맞나요? 그렇습니까? 몇 분 그러면 계산해야 돼. 그렇죠. 나 미친. 그 맞아. 그러니까. 14, 사원. 아이스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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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훈이 바빠서 안 돼, 지금. 제가 받는 거예요, 제가. 네, 제가. 14. 14. 14. 야, 시훈아. 밤샐네, 집을. 야, 개샐네, 집을. 아 옆몰져. 저녁이 다행이시구나. 아 저녁이 다행이시구나. 들이사 오세요. 술띠? 오오오오. 오케이. 아 많이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하셔. 잠깐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이거. 지금 너 정확하게 국수 몇 그릇 팔았는지 모르지 지금. 우리 돈을 어떻게 받아야 돼. 너 이제 못 믿어 이제 너. 야 진짜. 야 멤버들의 친구들 정말. 시훈아 안되겠다. 사장님한테 양심껏. 우리 오늘 열심히 땀 흘린 만큼. 달라고 하자. 달라고 하고. 슬라맘 말람. 자자자자자 나왔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밥을. 나머지는 짠 게 없잖아. 짠짠하게 있어야지. 아 나 끝. 안 하겠노. 안 하겠노. 오셨어요. 너무 웃겼어. 아 수고했어요. 오셨어요. 오늘은 서로 박수를 쳐줍시다. 너희들 왜 이렇게 많이 사들고 왔어 또. owanie. 감사합니다.